초이가 있잖아 갔나? 아 어디 또 찾으세요 오우 블루투스 스피커 괜찮은데 아시는 분 블루투스 스피커 언니 난리 아니야 난 나 A 갈게 폭 빠르다 2번 폭 어 얘 폭 맞았다 나 이거 폭 맞았다 이거 가실거야 2차 조심으로 중앙에 있었어 죽었네 나 2차 클리어 지켜줄게 없나네 없나네 안보여 너 B 갈래요? 대면 안보여 센터 8번 라인 하나 있어 어 있다 10번도 하나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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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ck 확인 cont prison sağ 스틱삼번 10번 왼쪽 유탄반 샷 lets go drop center taken sp 13th hid helma gis gegen per 和 ab 이로가서 B 둘이야 그럼 B 둘 있어 B 둘 하나 B 둘 다야 하나 더 있어 개구쪽 개구 개구 빠지고 개구 빠지는 모션 아 있다 10번에 있어 10번 하나 찌겠어 13번 갔어 개구 연막 내꺼 에이 조심해봐 에이 패스 다 보고 있어 어 맞다 맞다 3번 왔어 3번 하나 박스 위에 있는거 같아 나 강아리 있잖아 아냐 아냐 초파형 아냐 그러면 아 오빠야 에이 박스 싸우고 너가 왼쪽에 있네 개구 개구 아 날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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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파다잇 B 삑맨 확인되 안되지 배부랑 삑만본다 오는거 기다리고 사운드만 들어 응 근데 이거 지금 11번 모르는거야 몰라 야 11번에서 어디 뒤치게 주시면 라인 아 점프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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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B로 갈게 개구 하나 개구 B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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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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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빠이네 와빠이네 10번 다운 10번 다운 10번 다운이야 B구 아냐 아냐 그 개구 쪽이었어 개구 쪽으로 오케이 나 그러면 나오는거지 개 어차피 10번가 거기 10번 여깄어 이즈 아래 아랫 아 저 원래 다 차단해놔요 채팅 차단 팀 채팅 차단 다 해나요 안 보이나? 아 지금은 보이지 클레이저라니까 센터 왼쪽 왼쪽 맞뎀 2번 폭탄av 리더 일어나 위에 계산무강 센터 나 뒤집 센터 그 8번 나이스 나이프 센터에 아 헤이씨 6번 욕나서 안에서 A 조심 A 들어왔다 Where need 6번 짱 방 이렇게 니기가 나를 죽이고 서해줘 안 떠올리 1번 아 안 돼? 설때 하나 1번 샷이 거지가 됐어요 한명도 못 죽였네 요즘 애들이 앉았더라니까 저게 너무 패치 저거로 해야 돼 저 무빙을 패치해야 돼 야 우리 초파가 샷이 거지가 됐어요 이게 아니고 저걸 패치해야 돼 저거 조금 패치된거에요 저게 조금 패치된거야? 샷이 거지가 됐어요 샷 다 필요한데 나이스 센터폭 하나 A 다녔어 A 다녔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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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2번 가세요 A 설때 A 설때 1번 본다 상처를 앞에 가면 그 초록색이 뒤에 있어 맞아 A 설때 다운 2번 2층하고 조심 나 센터 보는 줄 어 3번에 10% 먹었다 아 센터 하나? 넌 라스트 3 내가 센터 번호로 간다 어 얘 시퍼 다운 아닌 상처를 의미하게 센터 옆몬아 오는 것만 볼게요 나 아래야 아 3번 바라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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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렸다 3번 2명 아이고야 양념 많아 3명이다 아 나 뒤졌다 6나선 들어왔어 울류까지 죽었어요 하나 더 나이스 내가 안 죽었어요 욕반에 하나 있잖아 내 양념도 살아있어 나도 내 양념도 살아있어 내 양념도 살아있어 내 양념도 살아있었는데 나도 살아있었어 스나가 반샷 떠져가지고 어떻게 할 걸가요 어! 마이턴 에이턴? 달리게 그냥 폭 맞고 뒤지려나 아니 달려봐요 원래 못먹어도 뭐야 C벌 달리기 실력을 보여주지 아 C벌 야 존나 빨라 C 폭이 2개가 똑똑하고 떨어지네 나이스 나 반샷 나 반샷 진짜 짜증나네 6x6 육나선 그대로 3번으로 간다 육나선 붙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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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달려가봐 내 나이스 너이가 죽을 것 같애 내 곳은 센터다 아 센터다 나 바로 설 부추고 더 이상 tercer avoid 1차 구축 완전 먹방 왜 사냐고 물으면 아이 근데 왜 반샷뜨냐 진짜 명치 가격했는데 나 일부러 뒤에 한번 싸움 줄랬는데 센터스나 나오나? 센터에서 폭우해서 엄마 팝커넥스 나거든 가지마 가지마 양념이야 팝컨 그리고 하나 그 위에 있다 센터카드 아 뭐야 아 나왔어요 어 있다 계단 하나 있다 계단 왼쪽 큰게 큰게 쪽에 있다 피가 1나왔어 센터 하나 있었어 2번 밑에 피해 1 2번 밑에 피해 1야 2번 에이 둘이야 A2 센터도 하나 있었어 A2의 센터야 그러면 하나는 피해 1이고 A 엄마 깔게요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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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게 큰게랑 적게 하나 있었어 아이씨 망했네 이거 짝게 짝게로 다시 오자 죽어 아 나 보수하겠어 살지말 째고 있는데 올 필요가 없잖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근데 폭우를 빨리 떨어져 한번 폭우를 빨리 떨어져 센터에서 폭 떨어져 바로 간다 센터 폭았다 센터 안 보이 센터 쓰나 센터 쓰나 그대로 홀딩 센터 쓰나 2탑으로 갔어 2탑으로 센터 있어 쓰나 어 있다 아우 센터 둘이야 센터 둘 언니 7번에서 체킹하고 밑에서 1탑 피해드랑 2번 큰게 하나 11번 하나 11번 11번 아이고 교전이 있네 1b 클리어 나왔어 맞다 아 피해 공간 센터 뷰레 B뷰레 에이 초반에 센터 보면 계속 체킹하는거야 줄라 빨리 떨어지네 몸맛발렸어 센터 이거 내가 까는거야 아 반사 같더라 센터 왼쪽 스나 왼쪽 아 아 그쪽에 있는데 지금 센터 얼마 부칠게 10번 10번에서 올배로 올배로 오른쪽 갔어 갔어 4번 갔다 아 3번 간다 3번 쌀쌀쌀 3번 나온다 2번 나온다고? 유탄 쪽으로 나오더라고 클리어 센터 보고 있겠네 아직 센터 수나 다운이 아니라 태윤이 센하고 2층 센하고 2층 센 2층 에이 하나잖아 아 수나 아 수낙하나 쬐고있어 위에서 바로 반샷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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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사 센터 센터 아.. 뒤찍 he왔다 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반사 진짜 짜신난다 반사로 차도 뜨네 너무 많이 떠 야.. 언니랑 퀄전하면서 계속 반샷 뜨는 거 보고 응.. 반샷